계속 흘러내렸어요. 제지 관련주. 신원은 200주선에서 신원은 여기서 떨어진데 20주선이 계속 흘러내리죠. 우상향을 틀어야만 20주선이 우상향을 틀어야지 본격적으로 갈건데 한창 제지는 잘 알다시피 저평가 주식이구요. 51% 저평가구요. 540억짜리 시청을 갖고 있고 올해 좀 2023년도가 적자폭이 조금 나왔어요. 재무는 안정성 있으니깐요.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구요. 횡보자리가 여기니까 이 자리까지는 1400원까지는 일단 홀딩하고 싸우죠. 14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죠. 한창 제지 1400원까지 한번 들고 가세요. 1400원을 뚫으면은 이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없다. 이 자리까지도 있어요. 2200원까지도. 2200원까지도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. 일단은 1400원까지에서 한번 체크하자구요. 24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.